이렇게 하면 이미 축이 흔들렸기 때문에 아무리 친다면 아무리 친다면 엉덩이 자세 좋네요 이장님 하아암 얘 뭐야? 삐딱하죠? 약간 이러고 있죠? 핸드폰 거치대 저희 사귑니다 오늘 31년차에 사귄대 오늘따라 또 보고싶었다고 반가워 봤어 아 아파 야 얘 지가 열어 야 얘 어떻게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자 오늘 야방 재료가 신선하게 살아있는 관계로 벌써 스포가 되었는데요 오늘 야방 재료는 바로바로 킹크랩입니다 와 맛있는 킹크랩을 데리고 오늘 야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킹크랩 구이를 한번 해먹었었는데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먹는 거기 때문에 킹크랩 찜으로 먹기 위해서 찐기 왜 두 마리냐면 한 마리만 먹어도 충분한데 지금 저희 집에 할머니가 와계세요 우리 친할머니가 요즘 몸이 좀 편.. 편찮으셔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올해로 레벨이 85세 밥을 잘 못 드시고 계셔가지고 먹으면 토하시고 계속 그래서 이제 우리 할머니가 먹고 싶은 게 뭔가 하고서 막 우리 엄마빠랑 되게 고민하고 그랬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나를 툭툭 치시더니 형님 개 먹고싶다 개 먹고 싶은 거 아무것도 없다고 하시다가 개 개 개 먹고싶다 아니 할머니 좀 발음을 잘 해주셔야 된다 왜냐면 옆에서 듣고 있는 우리 똘이가 지금 식은땀이 겁나나 꽃게 해가지고 아 똘이도 옆에서 하면서 한숨을 쑥 푹 쉬고 다행이다 해가지고 이런 적은 없습니다 지어놓은 거예요 아무튼 간에 우리 할머니가 갑자기 꽃게를 또 드시고 싶다 하셔가지고 우리 할머니한테 꽃게도 물론 좋지만 아는 사람들은 알죠 솔직히 킹크랩이 제일 맛있습니다 물론 대게만의 맛도 있지만 우리 할머니가 또 킹크랩을 잡수셔본 적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오늘 약간 효도용으로다가 한 마리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 방송용으로다가 한 마리 딱 해가지고 이거 말고 이제 서비스 좀 주셔가지고 석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랑 같이 쪄서 우리 할머니 좀 드리고 저는 또 한 마리 맛있게 먹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핏물부터 빼주도록 하죠 자 여기다가 딱 넣어가지고 딱 따면 됩니다 좀 징그러운 거 못보시는 분들은 그냥 보세요 별로 안 징그러워요 뭐 그냥 뭐 사실 뭐 다 뜯어먹는데 뭐 애초에 맞잖아 살려줘 자 이런 식으로 물을 빼줍니다 자 자 좋습니다 이렇게 피를 좀 빼주고요 어차피 불을 피우는데 시간이 좀 드니까 아빠 현직 초장집 사장이 15분 강불에 하고 10분 약불에 하네 또 반 2,8세 사장 안에 반을 빼앗는 게 있고 이렇게 하래요? 야 골프 구해줄까? 불 지피는 동안? 옥킹에 골프 굴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이언에 대해서 좀 가르쳐드릴 텐데 핸드가 살짝 배가 살짝 배가 살짝 앞으로 와집니다 이렇게 하면 이미 축이 흔들렸기 때문에 아무리 춘다면 아무리 춘다면 아무리 춘다면 엉덩이 자세 좋네요 이장님 하아암 아 아파 아 아파 나 어떡해 괜찮아요 여기 또 있어 아 또 있어 ㅋㅋㅋㅋㅋㅋㅋㅋ 자 어디까지 했더라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오 오 이야아아아아아 바이옴 절타나 절타나 절타버리 자 찜기 갖고 왔습니다 이만치 아멘 와 야 물 엄청 빠졌어 오 움직여 어우 이 친구를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딱지가 밑으로 가게 이렇게 놓으면 돼요 어 그래야 요 게장이 살아있죠 올려줍니래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어 어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너무 됐어? 어? 아빠가 성격증으로 제대로 안 했어 아빠가 성격증으로 제대로 안 했어 쏟았어 백미야 물을 피우고 싶은 거야 끄고 싶은 거야 하나만 해줘나 헷갈려 아니야 오히려 적당해 올려 딱 쫓겨냈어 불구절 완료 지가 물 섞고 냅다 아버님 다 사는 불효작 흐흐흐흐흐 따 우리 여기 충식이부터 내 인마 다 속옷이 좀 있어 쇠주 자 다리 참 이거 뭐여 아버지 아버지 건설을 많이 아 건설을 뺀다며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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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구를 써 도구 내 밑에 안 뚫렸다며 킹크랩 주화 뚜껑 닫아 놔줘 우리 아버지 건설 저렇게 좋은 걸 두고 크 처음에 벽도 내가 있어야 했어 처음에 벽도 제가 있어야 했다고요 아버지가 죽을게 뭘 죽어 아버지 우리 가세요 됐어 오케이 입고 해라 됐어 됐어 좋았어 좋았어 강불에 15분 약불에 10분 6분 잠시 물이 조금만 Jen 아니 야 이거 왜 이렇게 잘 풀어줘 아유 바쁜 질 알아라 아무렇지도 않게 저걸로 불만지는 거 계열받은 키키 흐흐흐흐흐흐 이게 필요했어 첫단 금쪽색이 서른하나? 오우 자 잘 잊고 있습니다 어 뭐야? 해리포터 본 사람 10분! 오케이 자 여기 이제 꺼낸 불에다가 석화를 올려가지고 석화도 한번 구워보겠습니다잉 야 이거 되게 근데 시적이다 이 굴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굴을 만날 일이 원래 없었어야 되잖아 아 예 에잉 쟤 맛있어 어우 안 되겠다 고추장갑 엄마 석화 왕마탱 하나 드려? 하나 드려? 아 이거는 먼지 많이 들면 엄마 먹어 쟤 인국진 얼굴 이거 석화 언제 다 먹어? 가득! 뜨거워! 엄마 엄청 더 잡아봐 뜨거운 집 먹자고 아 진짜 때렸네 엄마가 드셔봐 바다에 우유!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너에게 가고 있어 저기 화로하는 사람들 중에 너의 실사를 느껴 놓치지 않아 뭐 진짜 때렸네 엄마! 자 10분 정도 드립니다 아 됐다 야자 먹자 귀찮다 몇 시야? 몇 시 반이야! 조금만 해줘 이제 하나 둘 셋 다라라라라 아버지! 갖고 와주세요! 우와 이야 이거디 이거디 자 이놈 다리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으아아아아아 우와아 우야아 우와아 아아 으아 와아 너무 Gone 와아 아아 우야아 우야아 맛있어 엄마 아파 게장에다가 푹푹 찍어가지고 자 여기서 아가미살 떼줘가지고 껍데기 벗겨주고 최고다 아 썩쟌 아 썩쟌 노르웨이에서 킹크랩은 몸통을 다 버린답니다 이렇게 먹을 게 많은데 오히려 다리보다 먹을 게 많은 거 같아 진짜로 안 먹네 존맛탱 딱 숯 위에다가 그냥 그대로 올리고 이게 온도가 올라올라나? 뜨겁긴 한데 그냥 대충 온도만 높여가지고 볶음밥이 아니라 좀 비벼 먹는다는 느낌으로 갈게요 요 안쪽에 요 안쪽에 요 살들 요 껍데기 이야 이거 봐라 밥이 빨리 돼야 되는데 이거 곧 있으면 빨부나는데 엄마 탈충일본만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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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치엄기름 없어? 치엄기름이 바쁘게 치엄기름 그러하디 그러하디 눈까로 싹 좋아 예 조금만 조금만 엄마 조금만 조금만 됐어 김장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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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흐흐흐흐흐 흐흐흐 음 음 음 수 gia 조금만 Tech 1959 잘 먹었다 라면 먹자고요 여러분 추워요 이제 집에 갈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2023 킹크랩 한번 먹어봤는데요 너무너무 맛있었고요 살짝 수율이 죽으면 아쉽긴 했지만 대만족까진 아니더라도 만족 정도 되진 않나 킹크랩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